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의 우표와 함께 크리스마스 씨를 붙여 보내곤 했죠. 하지만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는 사람들이 줄면서 씨를 사용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한결핵협회는 새로운 모금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보도에 윤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체국에 등장한 크리스마스실. 올해는 유명 동화작가인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을 담았습니다. 3천 원짜리 실 한 장이면 결핵 퇴치기금 모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으로 카드나 편지를 붙이는 사람이 줄면서 씨를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는 팔리지 않은 실 수천 장이 쌓였습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모금액도 지난해 24억 원으로 10년 전보다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위협적인 질병 결핵은 그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OECD 국가 중 2위, 사망률은 4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발병이 늘면서 올해는 3분기까지만 1만 5천 명이 넘게 걸려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이대로면 1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결핵협회는 새로운 모금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셜 기브 캠페인에 나섰고 열쇠고리아 소품 등 대체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표를 스티커로 바꿔봤고요. 배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에코백 등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어서 크리스마스 실이 잊혀지면서 아픈 이웃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소영입니다.